1장 2절에서 13절까지 1장 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여당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러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우선 2절에서 7절까지 2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이야기는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1장 2절에 이사야의 그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모습들이 엘리야 엘리야의 모습이 말라기 말씀 말라기 말씀 이사야 말씀 이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걸 성취적인 관점에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레 나사레수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이사야 61장 그리고 10편 2편 7절 10편 21편 구약 말씀이 인용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가 도래 오시게 된 거 이게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게 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어져 왔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드디어 오게 되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 2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려로 몰아내신지라 광려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돌더라 자 14절 15절 말씀드렸고요 자 우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갈릴리 해변입니다 갈릴리 해변 지금 구글 구글로서 들어가면 지금 나오는 지도인데 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나사렛 그리고 여기가 가버나움 그리고 여기가 베세다입니다 자 여기가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하셨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이 시작되면 본론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부터 훑어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버나움을 훑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방으로 훑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16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러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꼭 금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복음 안에서 따르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게 반복되어 사용되시는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금을 깊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보나음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이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메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소기관들을 갖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는 굉장히 독특하셨다는 거예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돌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매라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귀신의 말이죠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몰라요 알죠 아는데 뭘 안해요 안 믿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25장 예수께서 꾸지저히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르며 나오니더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차이냐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 거룩한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예수에 대한 소문 회당에서 나와 곧 야구부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벽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두니라 저물어 해 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들인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디 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 일로 가자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사바 그리고 다른 마을 그렇게 점점 초반에는 점점 예수님의 사역들이 확대되어가는 모습들을 초반에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미로 그에게 대시며 대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 법에 그 당시 정결법에 의하면 문등병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을 대셨죠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정결법을 어기신 거예요 정결법을 어기셨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팔레이스타인에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시대를 규정하고 있었던 유대교 그들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정신적인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었던 유대교에 대한 예수님의 충돌 예수님의 저항이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2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당연히 유대교와 충돌되는 이야기가 갈등이 생기는 이야기가 다음에 진행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41절 중반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안에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비는 그 사람이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치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사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묘한 것을 두려 그들에게 입증을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자 이제 2장부터 예시대와의 충돌 다섯 개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제 예시대 예시대라고 하면 유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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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교의 충돌과 관련된 다섯 개의 논쟁이 2장에서 쭉 열거가 됩니다 첫 번째 논쟁 바로 신성모독 죄삼을 베푸시는 인자 예수님과 신성모독이라고 맞서는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우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실은 지금 놀라야 될 것은 중풍병자가 앞으로 낫게 되는 그 치유사건을 보면 놀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시스템 정결법이란 시스템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기적을 얘기하는 것과 그냥 말을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모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인물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리세인들의 서기관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민중들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붙으니까 이제 누가 시기하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예수를 못 박았던 것이고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예를 계시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 이러라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냐하면 그 시 당시 정결법에서는 세리나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고 만찬을 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 규정된 시스템이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기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나라 예수님은 굉장히 유니크했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 시장시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 시장시에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라비 중에 하나로 보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한 라비 굉장히 독특한 말씀과 사역대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드러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인 걸 온 세상에 알게 되었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 초기 사역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과 행보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과 또 사건들이었습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느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느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 예수님을 몰라보고 반대하는 이 죽은 종교적 전통만 붙들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유대교를 가리키는 것이죠 새 부대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새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사유로 지나가실 때 그의 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예수께 이르실 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오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트의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의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난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실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진짜 이거 놀라운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건 정말 오늘날에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해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설마 안식일에 고치는 거 아니야 이 사실을 고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사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아 정말 고칠까봐 3절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사람들이 덜덜 떨었겠죠 정말 고치는 거 아니야 안식일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라 이건 부정적 침묵이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내밀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해로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은혼하니라 정말 죽일 놈들이죠 3정 7절부터 해서 갈릴리 후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이제 앞에 쭉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개들 그리고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정 7절부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마가복음 자체가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마가가 의도했던 처음에 이 말씀을 읽히고자 했던 독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마가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이 언제 어느 때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게 시즌 1에서 우리가 쭉 읽었던 책들인데 어디쯤 해당될까요 저 4회차쯤 해당될까요 아니면 20회차쯤 해당될까요 마가복음은 시대적인 위치상 기록된 시기가 18회차 저 정도 됩니다 20회차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끝이에요 끝 사도 바울이 68년 정도 순교를 했거든요 막 그 전후입니다 그 전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후 그 정도 70년 전후에 그러니까 바울 소신이 먼저 다 기록되고 난 이후에 보금서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서가 굉장히 후대에 기록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공동체 자체가 박해 아래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박해 아래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교회를 위한 보금서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조되는데 이 제자 공동체는 바로 교회를 염두에 두고 묘사하고 있는 공동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박해 가운데 있었을 때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네로 황제 박해 아래에 있을 때 바로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마가복음의 또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회가 확대되어 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아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동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갑자기 3장 8절에서 많은 지역 이름이 나오죠 화면 한번 보세요 팔레이스타인 지역 지도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깃발을 꽂겠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갈릴리 바다, 호수 예수님이 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죠 여기가 쭉 갈릴리 바다에서 쭉 흘러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쭉 흘러서 밑에 사회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자, 저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서쪽에 보면은 유대 이스라엘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 유대지방 밑에 이두메 에돔이죠, 에돔 지역 이두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오른쪽 오른쪽이면은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루와 시동 저기는 바로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주변에서 바다를 끼고 사람들이 평평한 곳이 평지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저기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두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런 모양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천장 부신지요 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또 어김없이 1막에서도 먼저 제자를 부르시죠 1막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 2막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2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 두 번째 갈릴리 후기사약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3절부터 19절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농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와 야구부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완하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아, 빌립과, 바돌르메, 마테아,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구부와 미타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렌유단이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자, 그리고 20절, 21절과 31절에서 35절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0절, 21절은 친족들의 배척 예수님의 친족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향에서 미쳤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며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나이다 대답하이되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이죠 제자들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고 있었던 마가 공동체 박해하리에 있었던 마가 공동체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누이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맥락의 말씀인 겁니다 자 진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 자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에 대한 가장 절정 가장 극렬히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이 22절에서 27절 나옵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할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으로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여기서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성령을 모독하는 건 어떤 죄예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부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노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예수를 배척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하들 길이 없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34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정리해 놓은 게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 근데 4장에서도 먼저 1,2절 말씀과 33,4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34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더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리는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뭐로 가르쳐요?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3,4절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30절,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은 따로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비유가 수수께끼 그러니까 그냥 들었을 때는 되게 쉬운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말이지만 쉬운 말이지만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진리를 담을 만한 좋은 문학적 장관과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따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해석을 다시 해주셔요 다시 가르치셔요 그래서 비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학 장르인 것이죠 비유라는 장르 자체가 4절부터 32절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32절까지 3절 들으라 시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낸 길가에 뿌리 떨어지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낸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낸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상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게 핵심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닌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은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홀로 계실 때 따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11절 이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야 누구나가 다 성경을 읽고 누구나가 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만 그 문자의 말씀은 누구나 읽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도 결국에는 다 여러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 뿌렸다고 해서 그 뿌려진 씨앗들이 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셔야지만이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13절 또 이러실 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찰란이나 바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 이 통독 같이 하면서 야 은혜 받았다 하면 또 돌아서면 금방 다 잊어버리고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래서 언제 내가 통독을 신청했냐는 듯이 그래서 결국 수려 못하고 이런 거 18절 또 어떤 애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에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국 이 좋은 땅은 뭐냐 하면 들으면 들리고 보면 보게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텐데 소수라는 거예요 아주 극 소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가보검에 나오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실 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생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는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 이라 결국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렇게 원리는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드러나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야 또 이르실 때 너희는 무엇을 듣는 거야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해안에는 그 해안에는 너희가 해안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르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깨달음의 원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는 말씀으로 자라나는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 또 이르실 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시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시를 뿌린 것 같은 비유를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 씨가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오 그 다음에는 이삭이오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로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추수대가 되어서 무럭무럭 읽어서 곡식이 막 연그러서 막 땅 딱 숙여있는 거예요 곡식이 연결해가지고 자기도 언제 그렇게 자란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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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면 어느 정도 성숙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자라있는 거예요 30절 또 이르실 때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를 나타낼까 교자시의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땐 땅 위에 모든 시보다 작은 씨앗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교 안에 문학의 수거로 열방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그 사람에게 깃들 정도로 그렇게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이방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란다는 것은 그 그늘을 맡기만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5절 4장 35절부터 자 35절부터 6장 6절까지는 4개의 기적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정말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자 4장 35절 앞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자라남이 중요하고 하나는 나라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35절부터 또 제자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 뭐냐면 믿음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과감히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래 선생님이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자 아니하시나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이지더라 여기서 여러분 많이 설교 들으셨죠 바람을 꾸짖다라는 표현이 귀신을 꾸짖다라는 같은 헬라 단어고 광풍이라는 단어도 욕기서 38장 1절에서 나오는 똑같은 광풍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악마적 세력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공중권세 잡은 그 악마적 세력 그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력 가운데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신앙의 위협을 받고 우리의 그런 상황에 노려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인 줄 알면 이제 온전히 알게 되면 온전한 믿음도 생기고 바람과 바다 순종하는가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도로 귀신이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멸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미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재워야 힘이 없는지라 반납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를 부르지 이르되 기욱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 원하군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앞서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삶에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군대니 여기서는 군대라는 말이 로마 보병을 얘기하는 거죠 6천명의 보병 6천명의 보병 단위를 얘기하는 헬라적 단어입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4장 5장 4장 마지막과 5장 자체의 광풍 그리고 레기온 이게 전부다 초대교회 당시에 마가 공동체가 놓여있었던 그들을 박해했던 세력들 악마적 세력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 얘기를 지금 마가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때가 삼겹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 데 더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신 그려가며 거의 2천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다라 바다에 몰싸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례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를 그들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면 기뻐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께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느라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여서 허락하지 않냐 그리고 이르실 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내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네 이방 땅 지역이에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다라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 자 5장 자 5장 21절부터 또 6장 6장 6절까지도 계속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무리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유를 한 이가 예수를 보고 발하리 엎드려 강국히 구하여 이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사 밀더라 자 이렇게 야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다시 야위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수미 쌍관이라는 그런 문학적 기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에 똑같은 이야기를 배치하고 중간에 중요한 이야기를 배치해 두는 거 그리고 중간에 강조되고 있는 형태죠 전문용어로 쌈사먹기 구조 자 25절 자 중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5절 열두해를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롬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여했을 때 아무 요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라라 제자들과는 완전 단판이죠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며 곧 마르며 병이 나온 줄로 몸에 깨달았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되 무리가 에어쌈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무리시나이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손대고 있는데 뭐 뚱따지 같은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일 이 일을 향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몸이 치료된 걸 알고 두려워하여 여기서는 다른 방식의 두려움이죠 경외함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러실 때 따라 내 믿음이 이 여자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나이까 이 믿음 없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나의 말을 곁에서 들으며 그 회당장에 이르기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가 계속 강조되는지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비드로와 야구바 야구비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떠들며 우느냐는 장례행위 장례행위 지금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장례행위를 지금 막 울고 지금 막 곡하고 그러고 있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는데 숨이 멈췄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잠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속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의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 궁! 아라모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에 소녀와 일어나라 이거는 부활의 용어입니다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소녀 열두 살 혈류증 걸린 여의 열두 해 시비 시비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 참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을 그 안에 속해 있는 참 새 이스라엘을 열두 집화 모두를 14만 4천명이 계시록 용어로 하자면 그 모든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죽은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가시는 시절을 떠나 안식이리디오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르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을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숨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그냥 출신 학벌 지역 성별 이런 것만 보죠 야구부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아니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차간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라 선지자과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옵니다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근혼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끝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1막의 후반부 6장 6절부터 8장 26절 주변 지역에서 사역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두워집니다 이제 뭐 갈등으로 가는 거 기승전결 이야기에 흐르면 그렇죠 이제는 점점점 갈등의 갈등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M지가 있다면 아마 아주 아주 슬픈 음악 아주 음침한 음악들이 흐르겠죠 자 6장 6절 중반 이에 모든 천에 두르사를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제자들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명하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럴 시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이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선물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다시 습관처럼 어떤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면 습관처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야기를 쭉 진행하는 게 마가의 습관입니다 자 6장 14절 자 그래서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죠 6장 6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제자들이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앞에 이야기에서는 제자들이 세움을 받았고 이번에는 파송을 받았어요 그럼 세움받고 파송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게 14절부터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가 온 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애는 그가 엘리아라고 또 어떤 애는 그가 선지자니 예선이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리베 아내 헤롯이와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들을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바른 말을 하였기 때문이죠 헤롯이 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고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본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이 아의 딸이 진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히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오라는 것을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로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리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리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사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서 요한을 목벼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지자들이 듣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제 순교 운명의 공동체 세례요한이 참수형을 당하죠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자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지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기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라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와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예수님 때가 저물어 가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합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되 우리가 가서 200개 날리원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지라 이거 어디에 나와요 출애국기 나와요 출애국기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오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소 주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메 다 메볼림을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몇 가구니 몇 바구니 열두 바구니 10이 또 나와요 10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그래서 참된 모세 정말 참된 모세 참된 모세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정말 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또 모으시게 될 그런 이야기가 오병여 기적을 통해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 세대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 위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또 비슷한 이야기 나오죠 여기서 바람 거스르고 그리고 밤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로마 시간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처해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관심이 어디인 겁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박해 가운데 있는 마가 공동체에게 지금 관심이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병여가 있고 오병여 앞에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래서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 열두 바구니 자기 백성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실 그런 참된 목자 거짓목자가 아니라 어떤 양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참된 목자 예수님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 쯤에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신 걸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는데 깨악! 유령이다! 귀신이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듯 안심하여 내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도 무슨 이야기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비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시는지라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의 심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두나여졌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53절 건너가 개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치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은이라